유아용품 전문기업 군비가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군비는 시초가보다 30% 오른 1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군비는 기업 공개 과정에서부터 흥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1,5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5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1,7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2조 원 이상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올해 공모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자 약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